Q. 지금 쓴 앵글이 별로 없어서 왜 웃어요? 장난이에요 저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가시러 갈게요 아 뭉쳐요 하죠 첫 번째 무대를 바로 무대를 하러 가는 중 반영했습니다 반영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송션 됐지 이제 송편이 간 거야 판맥 인터뷰에서 픽상이가 나셨기 때문에 다들 목 잘 부르네요 목소리가 들려 약간 인이어 같은 건데 세연아 다들 약간 레인백이야 레인백 약간 반박식 늦게 들어와 나도 들려 야 약간 레이턴시 심하네 약간 너가 말을 해봐 암환하지 말라 안녕하세요 야 김동현 바보 아니야 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바보 아니야 인기가요 무대 올라가기 전 저희 로그입니다 이분은 재현이고요 오늘 3주차예요 3주차 3주차의 끝 끝이죠 아 또 저라고 할지 알겠습니다 바보 되겠어요 바보 되겠어요 바보 되겠어요 바보 되겠어요 바보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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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붙이려고 했는데 이거 스프링클러가 들어갈까 봐 안 붙였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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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사전화 사전화 안녕 오늘은 막방입니다 4주 동안 다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게 끝이 아닐까 그 이제 마지막 녹화 때 꼭 들어와 사전 녹화를 했는데 저랑 분명히 승민 형이랑 엔딩을 맞췄어요 추수를 하고 세리머니까지 딱 하려고 하는데 계속 옆에서 누가 볼을 꼬집는 거예요 살짝 당황을 했지만 우리 팬분들은 그런 모습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하죠 엑소 저 마하요 엑소 아 여기 가운데는 하나 떴거든요 엑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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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억 뷰 제가 많이 엑소 학교 분들이 아니해졌나 어쩌고 그래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골드니스 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많이 떨리네요 지금 멘트 영어 멘트를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안무 숙지 아니라 멘트 숙지 말고 머리 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영어 멘트 정리 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사람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스테이지에 여러분의 스테이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최선을 하고 조심하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 음 가족들이랑 밥을 먹고 우리 멤버들이랑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 그 틈에도 우리 니스들 생각을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 노노 알겠죠 어 그리고 항상 우리 파이팅 원더케이 네돌의 원더차 촬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촬영도 처음이어서 정말 심각했고 그리고 또 뭔가 정말 웃으면서 잘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컴백 때도 꼭 한번 다시 찍고 싶은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기가요 산옥 현장입니다 저희의 스테이지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쁜데 오늘도 잘하고 있어요 요즘 되게 그 봉구 같다는 말이 되게 많은데 그 말을 들은 덕분에 요즘 좀 되게 자신감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해 세연이 부우우산 대전 난 대전인 생각 저 행동 요청하겠습니다 저 행동 요청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뭐 그 볼링 할 때 있잖아 주찬이 아 그때 안 바꿀 거야 진짜? 아 원래 카메라에 있을 때는 기본으로 가는 거야? 아니 생방 때도 생방 때는 바꾸시네 생방 때도 바꾼다고? 그래 몇 번 계속 겹쳤던 것 같은데 생방 때 바꿔 계속 너가 실전에 바꿔 주찬이가 뭐 볼링을 치던 야구를 하던 뭘 하던 뭘 하던 자꾸 옆에 나와서 잡던데 어제 엠카트 바꾼 거 못 봤구나 주찬이가 뭘 바꾸던 너는 그냥 옆에 나와서 잡더라고 뭘 잡는 거야 그렇지 주찬이가 던지게 이렇게 잡고 잡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형은 아니어도 돼 내가 잡았으니까 어? 형 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 너가 자꾸 내가 시야를 가리잖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아 계속 하더라고 일부러 하지 말라고 내가 잡은 거였거든 아 그래 심성이 착한 아있네 밥 먹어도 돼요? 네 뭐 먹으세요? 쓰레기 진짜 나약하구나 요즘 나약하더라고 아 되게 요즘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수준 미달 되게 푸르르 근데 뭐 먹었어? 나는 아까 아신 분들 양념 치킨 도시락 던킨 도넛 집에 와서 던킨 도넛 집에 와서 각 세 개씩 도넛 집에 먹어요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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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별이라도 떠나야겠어. 그거를 제가 지금 생각해야겠어. 뭐 별을 그린다고 이런 식사한 거야? 아 그거 알아요. 그 생각은 했었죠? 그럼 뭐 이렇게 잡는다 이런 거 말했어? 그런 거 말했어. 생각했다니까? 생각 뭔데? 한 게 있어요? 한 게 있어요? 아니 벌써 말해줘야. 재미없지. 어차피 이거는. 아니 멤버들도 아니면 여전히. 그거 막방 다음에 어차피 나왔던 거야. 형한테. 형한테. 진짜. 형편하고 상이 된 거야? 아니 안 했지. 그게 묘미 아니야? 아 묘미지. 그게 막방의 묘미지. 근데 끝나고 여기 끌려들어갈 수도 있지. 리허설이 끝나고 밥을 먹고 싶은데. 수고하셨습니다. 어디서 oraz 걸 큐 olhos substrates 보네. 요즘은 놀이고. 그런데